오늘 주일 예배를 들이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이판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특별기도회 한여름밤의 기도 모임이 오는 6월 20일부터 6주간 마련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열리는 특별기도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깨어나 기도할 기도용사들을 모집합니다. 비전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지원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름 시즌 성경교리 특강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깊은 기도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6월 18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선착순 200가정입니다. 오늘은 보아스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위로와 공급을 받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BBS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열립니다. 18개월부터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선착순 500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번 BBS에 함께 섬겨주실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srcc.tv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부 여름 수양회가 6월과 7월에 진행됩니다. 부서별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신 후 srcc.tv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듣고 열방을 위한 중고자로 초청하는 온라인 사역나눔 선교 체키라웃 2편이 남가주사랑의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준열 은실 집사님의 장남 최성은 군과 허운동 박해정 집사님의 장녀 허인영 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커플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리스 뷰티 앤 액세서리스를 개업하신 함창원 함유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코리아타운 피자 컴퍼니를 개업하신 이종호 강다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김기현 집사님의 장남 고 박기훈 성도님께서 소촌하셨습니다. 유가족들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무인 및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신축 Saubert 신축 신축